너무 이 음악이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토요일날 이 코너를 하네요 스타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이야기 자 고신환입니다 스타와 토킹 아웃바웃 정의루 그리고 김슬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슬기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너무 좋아 정의루씨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의루입니다 잘생겼다 김슬기씨가 너무 오랜만에 컬투쇼에 나오셨어요 9년만에 나왔어요 이게 오래 버티고 있을만한 일이죠 슬기씨가 또 나오시는군요 2013년 5월 27일에 나오셨네요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 박상면씨랑 같이 와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씨는 3년만에 네 3년만에 해치 때 고아라씨하고 권율씨하고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멋있고 잘생기셨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그냥 TV에서만 저도 뵙다가 처음 뵀는데 그 분위기가 있어 약간 이렇게 아우라 같은 있어요 그쵸 있다니까요 맞아요 방청객께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게 10월 10일날 녹음하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10월 29일날 듣고 계실거에요 일찍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오늘 10월 10일이 슬기씨 생일이죠 야호 오늘! 오늘 버스데이예요 생일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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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기 살아가는 김슬기 생일축하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드립니다 컬투쇼에서 슬기씨께 생일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왜요? 통해서 본인이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우와 네 뽑으세요 드리는거에요 진짜 드리는거에요 두구둥 잘 뽑아야 됩니다 두구둥 두구둥 뽑고나서 저희를 욕할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 뭘까요? 여기 뭐에요? 여기 셀프 왁싱? 셀프 왁싱권 슬기씨 생일선물로 셀프 왁싱키트를 드리겠습니다 와 드려가서 혼자 거울 보고 네 너무 재밌을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구요 방청객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6998님이 김슬기 배우님 저 어제 그날의 분위기 넷플릭스 봤는데 오늘 배우님 만나려는 운명이었나봐요 오 나의 귀신님도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워낙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용 그 역할의 찰떡으로 맞게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실물 너무 이쁘셔요 아담스 아담스 6998 어디 계세요 6998이 아 이분이 아 이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선물 하나 주실래요 셀키씨가 이분한테 너무 좋죠 뽑아주세요 네 오늘 진짜 막 부리는거에요? 아 막 부리는거에요 오늘 생일이니까 셀키씨 생일이 셀프확신 괜찮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좋은것도 있어요 잘 나와야되는데 자 뭐에요 뭔가요 돼지고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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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리 돼지고기잖아요 오 대박 아 소유 쓰면 더 좋았을텐데 눈 좋은 줄 알아 네 돼지가 더 맛있죠 요즘에는 그렇죠 제꾸보단 괜찮은거 같아요 그렇죠 바꿔드릴게요 아유 아닙니다 돼지한테 줘도 되겠네요 그 왁싱원을 네 돼지가 싹 아주 깨끗하게 자 정희로씨 혹시 어디정씨인가요 전 동네정씨인데 같은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2776님께서 전 고무래정입니다 고무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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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고 이제 어 특이하다 그렇죠 본은 어디세요 본은 전 나주일거에요 오 자 0441님 자 와우 두 분 다 사람 얼굴인가요 대박 대박 완전 잘생겼어요 고속도로 가족 열 번 보러 갈게요 오 좋네요 저도 잘생긴거죠 그렇겠죠 저도 잘생긴거에요 감사합니다 다 잘생긴거에요 네 명 다 잘생겼어요 지금 자 영화 고속도로 가족 어떤 영화인지 홍보하시죠 네 일단 저희 오늘 안 나오셨지만 라미란 선배님도 나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제 아내분이시고 슬기씨가 그래서 휴게소에서 우연히 라미란 선배님 부부를 만나면서 이제 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네 저희 예고편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는데 굉장히 조금 파격적이고 그래요 네 좀 반전이 있는 그러면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 돌아다니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 몇 군데 다녔었죠 잠은 어디서 자요? 가족들은? 휴게소 휴게소에서 자요? 네 노숙하면서 아 캠핑을 하죠 저희는 약간 아 휴게소에서 그럼 두 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부부인데요 네 저는 아이 셋 엄마 어머 아이 셋 또 같이 같이 다니는 거야? 죄송한데 몰입이 안 되는데요? 한 명은 뱃속에 있고 두 명은 데리고 다니고 저희 이제 아빠 네 남편 역할을 맡았고요 네 휴게소를 돌아다니면서 애가 셋이 생긴 거예요 그쵸 거기서 생긴 거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네요 그쵸 휴게소에 들르는 방문객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족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빌리는 거 맞아요? 삥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저는 나름 이제 갚을 생각을 하고 이제 빌리는 건데 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렇죠 네 와 빌려주는 사람들 대단하다 약간 노숙이네 진짜 그쵸 그쵸 네 와 근데 영화 시작은 어떻게 도입이 됩니까? 휴게소에서 시작이 돼요? 맞아요 네 휴게소에서 제가 돈을 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근데 가족들이랑 굉장히 그 좀 현실에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행복을 찾아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미란 선배님을 만나면서 저희 가족이 찢어지고 왜? 휴게소에서 그 부부를 만났다고 왜 찢어지지? 영화를 보시면 아세요 아 궁금한데 그러면 이거만 궁금해요 감동적인 얘기에요? 아니면 되게 막 반전 스릴러로 끝나요? 조금만 어..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코믹도 있고 아픔도 있고 코믹도 있고 코믹도 있고 코믹도 있고 코믹도 있고 코믹도 있고 omg 멋있 improving dever sciences 엉터 돈 많은 사람 역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뭔가 분해가 나고 귀티가 나니까 그러면 사실 텐션도 엄청났고 그래요? 아니면 노숙 연기지만 밝아요? 밝죠. 밝은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감정선으로 연기를 해요. 폭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모습은 어때요? 모습은 추리합니다. 슬기 씨는요? 저도 떼칠하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그렇게 사는 역할인데 저는 샵 안 가고 이렇게 떼칠하고 옷 편한 거 입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너무 편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지를 느끼고 앞으로 노숙자 역할은 다 하자. 들어오는 거 다 하자. 이런 마인드로 바뀔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딱 대본 받으셨을 땐 이게 나한테 들어온 대본이 맞냐라고 하시고 좋은 의미로 굉장히 대본이 너무 좋고 따뜻해서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다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먼저 들어온 게 맞냐라고 라고 물어봤었고 나중에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를 캐스팅 하셨냐고 뭐래요? 코미디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페이소스적인 슬픔을 저에게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다른 면이 이 역할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시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부산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영화가 그래서 처음으로 두 번 봤는데 어떻던가요? 반응은?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다들 연기 변신을 하시니까 관객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어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따뜻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기대됩니다. 개봉은 언제? 11월 2일 날 개봉합니다. 11월 2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29일 날 듣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11월 2일이면은 뭐 며칠 뒤네요. 3, 4일 뒤에. 날도 추운데 따뜻한 영화 봐야죠. 추워 죽겠어요. 따뜻하기만 한 영화는 아니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슬기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제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주제는 가족이 나오니까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 과연 행복한 건지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어느 구성까지가 가족인 건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5652님 부산에서 컬투쇼 보러 왔어요. 어이구 방청해. 그쪽도로 가족 영화 대박나서 생각하셨네. 오 부산에서 오셨네. 같이 올라왔겠다 저희랑. 부산에서 오셨네. 아 저기 우리 아이들 2명이나 4명이 이렇게 가족이. 저희도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셨대요. 여행 겸해서는 방청을 하러 오신 모양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자 오늘 파노라마 섹션에 공식 초청이 됐대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동시대 한국 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오늘 파노라마 섹션. 슬기씨가 이번에 첫 부국제 참석이었는데 슬기씨가 부산뿐이시라고. 네 제가 부산의 딸입니다. 어땠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정식으로 초청돼서 가셨는데. 네 제가 저도 데뷔한 지 11년 차 됐는데. 사실 부산의 딸이면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기쁜 일로 가니까. 되게 금이 환영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설레고. 이 축제를 내가 이렇게 마음껏 즐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다녀왔어요. 카펫 밟았어요? 아 그거는 아쉽게도 제가 촬영 때문에. 카펫은 못했지만. 이제 관객분들과 GV와 야외 토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자기 고향에서. 그렇지 부산. 부산. 국제가 또. 몰랐네요. 부산에도 그 좀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까? 네. 가족들 다 있고. 조카 얼굴 잠깐 보고 왔죠. 너무 좋아하셨겠다. 1호씨는 저 레드카펫 안 밟았어요? 전 밟았죠. 혼자. 감독님이랑 저희 아예학 친구들이랑 같이 밟았는데. 라미나 선배님도 스케줄 때문에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저는 15년 만에 밟았어요. 정말. 고침없이 아예학 끝나고. 내 사랑이라는 영화로 그때 갔을 때 밟고. 15년 만에 갔더니. 화면이 좀 새로우시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또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제에 간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잘 즐기다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한 번 밟아 봐야 되는데. 초청이 될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글쎄요. 뻘찌감치 보지 뭐. 여기 승기 씨가 임산문 역할이잖아요. 만사 역할이에요. 네네네. 처음에 보죠? 만사계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위에서 좀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그래도 제가 직접 겪어보진 못했으니까 역할 중에 좀 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제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 계열수가 됐을 때는 배를 잡고 뛸 것 같냐. 허리를 잡고 뛸 것 같냐. 어디가 가장 아플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안짱다리로 걸을 것 같냐. 아니면 오다리로 걸을 것 같냐. 이렇게 다양하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완전 디테일까지 다 생각을 하셨네요. 연기자는 연기자예요. 그러니까요. 배우가 다릅니다. 제가 했으면 냅다 까락 뛰었을 텐데. 빠지고 뭐. 두 분이 커플 연기 아닌 부부 연기를 했는데. 부부 연기는 좀 어땠어요? 두 분이? 호흡이 잘 맞던가요? 뭐 호흡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맞았고요. 허미시죠? 두 분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부부는 아니었고. 두 분이 처음 연기. 아 둘은 처음이었죠. 둘은 처음이었는데. 일단 또 아이들의 부모다 보니까. 좀 책임감. 또 그리고 약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끔 연기를. 과장이니까 아무래도. 거의 애들이랑 좀 비슷한 약간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워낙에. 이제 거의 저까지 케어를 해주는 역할이었죠. 사실 근데 두 분이 미혼이시잖아요. 아역 배우도 있었지만. 그럼 그런 케미들은 또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죠. 아역 친구들이 워낙 그 캐릭터 그 자체여가지고. 그래서 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놀 수 있을까. 편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너무 그대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도 많이 놀아주고. 최대한 이 친구들이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카메라 슛 안 돌아갈 때도 아이들이 계속 놀아주고.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연기를 디렉팅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저희를 편하게 느끼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느끼고. 현장에서 좀 편하게 있어야 실제로 슛이 돌아가도 슛이 돌아간지도 모르고 놀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놀아주고 케어해주고. 매번 좀 첫째 딸 친구는 나이가 좀 그래도 있어서 낯을 좀 많이 가리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10살. 그때 당시 9살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은 막 해맑고 그냥 놀아주면 다 좋은데. 딸 친구는 낯을 가리는데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색한 게 느껴지니까. 저희가 첫날 어머니랑 상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매일 만날 때마다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안아줬어요?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이후로 계속 안아주고.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툭 진짜 엄마 같다. 이런 말을 좀 내뱉어요. 감동이었겠다. 그게 제가 모든 것이니까 저의. 그게 너무 제일 뿌듯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팔 수 있는 걸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뭐 이모고 또 조카가 있으니까 잘 놀아줘서 그런 게 또 발휘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작품을 만났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조카를 더 예뻐해 주면서. 애들도 잘 놀아주고 이루 씨랑도 잘 놀아줬던 것 같아요. 서른 남편 옆에. 오빠는 체력적으로 많이 감당해 주시고. 저는 애들이랑 많이 놀아요. 뛰어다니고. 애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관접류가. 휴게소가 넓잖아요. 그렇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 또 좀 위험하거든요. 차라리에 학생 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 주면서 놀아주고. 간접류가 어때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도 그런 경험 때문에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방청객 문자를 밀고 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누구예요. 3083님. 이루 씨 휴게소에서 만나면 바로 돈 빌려 드릴게요. 아니 지금 바로 빌려 드릴게요. 누구예요. 3083님. 아 지금 돈 빌려준. 혹시 얼마까지. 마이크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루 씨한테. 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7만 원? 저희 영화 안에서 가장 많이 빌려주신 분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아니 휴게소에서 7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돌변하시면 안 되는데. 정희루 씨라면 7만 원. 홈쾌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무슨 어떤 식당 하십니까? 아니요. 편의점이요. 어느 지역에서 하십니까?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멀리서 오셨구나. 부산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지금 아내 분이십니까 옆에? 여자친구. 아 이혼이시구나. 정색을. 아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프로포즈를 안 한 모양이구나.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5년 됐어요. 와 오래되셨네요. 결혼할 때 됐네. 남자분은 계획이 있으시죠? 언제 결혼할 거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라. 준비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까요 저분? 우리 이루씨가 7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이루씨가 선물하러 뽑으세요. 이루씨가 주시는 선물은요. 바로. 바로.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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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다. 그러니까. 자 0309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휴게소랑 휴게소 음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휴게소를 배경으로 찍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독님이 거의 뭐. 지방 곳곳 휴게소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미리 헌팅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산 휴게소에서. 서산. 네. 촬영하고. 충남 서산. 네. 그 근처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딱히 좋아하는 휴게소가 따로 있진 않고. 어디 가면 뭐 이 음식 맛있고. 네. 저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런 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덕평 휴게소를 좋아합니다. 아 덕평 맛있는 거 하나요. 아 덕평 좋죠. 덕평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의 정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예? 정말요? 그게 빨이라고 하죠. 오줌빨. 그 세기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날파리? 아닌가?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고 이제 그 뭐 게임처럼 이렇게 떠요. 따다다다다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뭐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데. 거기 참 화장실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휴게소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꼭 먹어야 되고. 꼭 가면은 아 이거 먹고 가자 이런 거. 그렇죠.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번 영화 찍으면서는 소떡소. 소떡소떡 많이 먹었고요. 맛있죠. 어머 땅. 저희가 계속 있으면서 거기 있는 메뉴는 다 먹었었어요. 워낙 오래 촬영을 해야 되니까. 피니를 공사 해결했었거든요. 너무 편하고 화장실도 가깝고. 생활시설도 다 있고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이번 촬영하면서 매일 아침으로 통감자를. 맛있는데. 아침으로 감자를 먹었어요? 네. 맛있죠. 설탕 소금. 저는 소금. 설소? 다 해야 돼. 설소요? 잘못 들었네. 포기를 못하겠네. 그러니까요. 랄랄은 뭐 어디 휴게소 음식 뭐 좋아해요? 저도 무조건 소떡소떡이랑 꽈배기. 꽈배기랑 회오리 감자. 너무 맛있어. 회오리 감자 맛있죠. 그러면 먹방도 많이 나오겠다 영화에. 휴게소 음식 먹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를 가끔 이제 저한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뭔가 허기짐을 달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뭔가 제가 맡은 기우라는 역할은 뭔가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사실 채우는 그런 걸 약간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슬플 때도 먹는 장면이 나오고 밝을 때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보실 때 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굉장히 또 다른 재미를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먹는 게 그냥 허기 때우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뭔가 슬플 것 같아. 먹을 때마다 슬퍼. 뭔가 느낌이. 먹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아 진짜. 제가 그걸 볼 때 정말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막 개밥처럼 막 다양하게. 비벼 먹고. 비벼가지고 막 먹는 게. 너무 맛있겠다. 그걸 개밥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평소에도 많이 드세요? 저 먹는 거 좋아하죠. 먹방처럼 이렇게 많이 드시고. 아 그렇게 많이는 못 먹고. 제가 맛집 이루라고 해서 제가 맛집 찾아다닌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너튜브 한번 해보세요. 먹방 유튜브. 아 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홍보 한번 하세요 홍보 한번. 아 저 일일이루라고. 일일이루. 요즘에 제가 촬영을 워낙 바쁘게 해서 잘 촬영 못하는데. 그것도. 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지 않을까. 아 요리도 하시는구나. 영화 나오고 나면 또 이제 떡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리고이님. 저도 방송 마치고 부산 갈 때 휴게소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이분 부산 운전해서 가시는 모양인데. 저기 부산은 어디가 좋을까요 휴게소? 부산 가는 데 아무 때나요. 아 어디든.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촬영했던 휴게소 중에 팜파스 휴게소라고 있어요. 팜파스? 손들어온다. 팜파스?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고 처음 보는 휴게소였는데 굉장히 작고 자연에 가까운 휴게소였거든. 정말 좋았어요. 팜이 농장 팜인가요? 그런가 봐. 팜파스? 갔더니 반짝이는 무당벌레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맞아요? 약간 외국인 줄 알았어요. 약간 미국 휴게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름이 팜파스 휴게소로요? 가는 길에 있으면 가시고 일부러 돌아가진 마세요. 많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멀구나. 이쯤에서 우리 이루씨 추천곡 한번 드릴까요? 제가 추천한 곡인데요.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곡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플랭키벨리가 부른 버전이네요. 이거 듣고 올게요. 투시컬투쇼 투시컬투쇼 자, 콜투쇼. 스타와 토킹어바웃 특별초대석 영화 고속도로가족의 정의루, 김슬기씨와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라스트! 11월 2일날 개봉한댑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루씨가 셰프가 됐을 것 같다. 배우가 안 되면. 요리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요리를 굉장히...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 처음에 나갔어서 제가 달고나 커피를 전세계에 유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맞아, 맞아, 맞아. 창시자시군요. 처음 이렇게 해서... 그거 막 젓는 거, 그거? 네. 그거 카페에 다 했어요, 이제 그냥 있는 메뉴로. 그렇죠, 제가 그걸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뭐 자격증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요리 자격증 같은 거 따로? 아,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면 약간 달고나 커피 같은 약간 조금 이렇게 쉽게 해먹을 수 있거나 조금 맛있는 건가요? 컬투쇼한테 저 레시피 하나 공개해 주세요. 그 제 1일 2로 들어와서 보시면... 알았어, 구독은 할 테니까. 구독은 한다고 한다고. 워낙 뭐 많으니까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그날그나 그냥 요리해 먹는 스타일이어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꼭 저렇게 많아요. 배웠어요? 아니면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 마스터 셰프라는 대회 나가서 요리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셰프 역할도 했었어요, 드라마에서. 그러면서 따로 요리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1호 씨가 라면에 식초를 넣어서 먹는다고... 네, 뭐... 근데 이게 라면... 모든 라면은 아니고... 거기에 식초가 어울리는 라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얘기 조금만 해... 짜장라면 아니에요? 짜장라면? 아니요, 이제 그... 좀 매운 라면. 매운 라면은 식초를 넣어요? 네, 식초 좀 넣거나... 까나리 액젓 같은 거 넣어도 맛있고... 아, 그래요? 무슨 맛이 나요?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 우리 매콤한 그... 복어... 해장국이잖아요. 거기에는 식초를 우리가 넣어서...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파스타에도 좀 넣지 않아요? 파스타는 사실 식초보다는 레몬 같은 걸 조금 넣으면은... 더 맛있을 때가 있죠. 아, 그 식감이 좀 더 살고... 이렇게 맛이 좋아가 더 이렇게 사는 게 있나봐요.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 아시다 효과인가? 약간 MSG 느낌인데. 아, 예. 감미가 돼서 더 그런가 보고... 그렇죠. 영화 찍는 동안에는 요리해 준 적 없으니까, 배우들한테? 아,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노숙을... 노숙밖에 안 해가지고... 서울에서 촬영도 안 하고... 빌어먹고 그래갖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슬기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초등학교 때 미리 사인을 만들었다고... 와... 본인이 연예인이 될 줄 알고 미리 사인을... 귀여워... 나도 중학교 때 사인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 정말요? 그럼 지금도 쓰시는 거예요? 아, 가끔 쓰는데 체계할 때만 쓰고 한문 사인을 만들었어요. 한문 사인이요? 중학교 때. 그게 뭐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그 주윤발, 영웅건색 주윤발 씨의 사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한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이? 한문이니까 내 김태균이랑 한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낙사하신 거 아니에요? 한문 맛... 한문, 김태균. 이야... 와, 한문을 영화처럼 쓰셔가지고... 이렇게 한문이 쓰는데 비슷하죠? 아, 약간 필기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르적 흐르적 해가지고 약간 영어 필기체처럼 한문을... 이거 중학교 때 만든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만들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중1 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인은 지금도 써요? 지금도 써요. 와... 와...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한 장 더 주시겠습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찢어지네? 어... 이야... 저걸 중학교 때 만들었어요. 오... 이렇게... 아... 나 잘 가지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도 무대 올라가고 이런 게 즐거워서 한번...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무대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아...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무대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즐거워가지고요? 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누굴 보고 뭐... 어...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릴 때... 그... 무용을 했었어가지고... 아... 그때 이제 무대에 좀 올라가는 거 좋아했었고... 그러고는 친구들 웃기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어... 개그우먼이 되어야겠다. 아... 키가... 키가 많아 워낙에 많죠. 네... 막 선생님들 성대모사하고... 그래서 애들이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좋고... 좋지. 그랬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횟수가... 누적 횟수가... 웃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나이 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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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재능이 없구나. 그래서 남들을 웃기는 거는 너무 좋아하지만... 나에게 재능은 없으니까... 그러면... 아... 연기를 해야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남이 재밌게 써준 대본을... 남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는 잘할 자신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어릴 때 접근을 했었고... 내가 만들어서 사람을 웃기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네... 네... 슬기 씨가 연기하는 모습이랑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시래요. 저랑 정반대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 본인 성격은? 네... 그... 잘... 재미없고... 어... 재미없고... 조용하고...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어때요? 이루 씨? 어... 슬기 씨는 좀 굉장히 야무져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어떤... 뭔가 연기를 해도 딱 자기 거를 제대로 하고... 아... 막갈라고... 준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까 임산무구 준비하는 거 봐요. 맞아 맞아. 또 이게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딱 준비해서 하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친구더라고요. 아... 이루 씨는 배우 꿈이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저는 굉장히 좀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전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학교 축제에서 연극을 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학교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그냥 동아리 들어가서 연극반에... 잘생겼습니까?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 회사로 굉장히 오랜만에... 제 모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연락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팬데믹 때문에 축제를 못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데... 고등학교 축제를... 이루 씨가 후배들한테 좀 인사말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축제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간 막 쫓아다니고 막... 학교 몰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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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럴 거 같은데... 막 엄청 많이 와서... 약간 F4 모델이... 딴 학교... 여학생들이... 버스 타고 가면 그 버스에 막 날려... 그런 거 있었나요? 제가 남중남구 나왔는데... 아... 근데 학교 앞에 정류장에... 왔어요? 항상...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여학생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몇 명 정도요? 거기 여중여고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인기 짱이었겠다! 학생들이 반갑죠. 오기 쉽지 않은데... 선물도 많이 받고... 편지 받고 막... 무슨 데이데이 이럴 때는... 와... 대박... 그러니까요... 제 한 살 후배예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그래... 후배여서... 이번에 부산영화제 가서 만나서... 또 같은 정 씨예요... 우와... 학교를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네... 같이 다녔는데... 저는 잘 기억은 안 났는데... 혜인 씨는 어릴 때부터 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다 같이 더 유명했다는 얘기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혜인 씨랑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또 혜인 씨가 요즘 골프에 빠져있대요... 그래서 저희 골프 같이 치기로 했습니다... 우와... 아... 그날 캐디는 완전... 너무 좋았다... 두 분이 이렇게... 본인은 몰랐대... 정혜인 씨는 알고 있고... 하하하하... 남중남고 나이가 아니니까 진짜... 우와... 그러니까요... 자... 0441... 저희 아이들 최애 프로가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어요... 매일 돌려보기로 보고 있는데... 아... 요즘 보고 계신 모양이구나... 오늘 완전 행운입니다... 시현이 시환이... 엄마가 사랑하긴 하지만... 이제 제발 엄마 말 좀 잘 들으라고... 멋진 목소리로 좀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정혜인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현이 시환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 크길 바래... 누구예요? 홍사사님... 어디 계시죠? 아 여기요... 아... 아 크시네... 하하하하... 몇 살이세요? 따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중삼이요... 중삼... 오... 중삼이시구나... 되게 그... 오늘 오신 방청객 중에 제일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 성숙해요 굉장히... 이게 성숙하고...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삼... 오... 건들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예... 우리 시환 씨는 또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 귀여워...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제가 드릴게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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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련회에 가는데 뭐라도 했으면 우리 아들도 남고 재학 중이고 앞에 여고 있어요. 자랑하신 건가요? 어디 계시죠? 아 아니 되게 수줍어하고 있네. 아들이 되게 수줍어하고 있어요. 아니 점점점이 되게 많아서 점점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아들도 남고인데 점점점 우리 여고도 있대요. 점점점 뭐 그런데 이런 느낌이신데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불어오셨네. 장래희망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드님?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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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파이팅 좋아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는 괜찮아요. 시켜해도 돼요. 되게 착해 보입니다. 우리 3052님이 슬기님 오 나의 귀신님 대사 아무거나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 나귀인 장난 아니었죠. 3052님 어우 저기 계시네요.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네요. 어 하나만 해주세요. 일은 띠기로요. 잘 봤자? 자 이번에 슬기씨 추천곡 하나 들을까요? 네. 제 조카가 이 노래만 들으면 춤을 춰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최혜나씨의 스마일리 스마일리 읽고 올게요.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고속도로 가족 정희루씨 김슬기씨 라미란씨 나오고 또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백현진 선배님 백현진씨 나오시고 그렇게 딱 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 나오고 네. 그리고 휴게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요. 단역 배우분들이 굉장히 독립영화에서 유명하시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쫙 나오셔서 연기 맛집이에요.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꼭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루씨가 아까 골프 얘기를 하셨는데 요리는 기본적인 취미를 갖고 계시고 또 골프하시고 다른 취미는 또 뭐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주 걸으세요? 네. 전 시간 될 때마다 걸으러 어디를 걸으십니까? 주로 코스가 어떻게 돼요? 저는 산티아고 술래길 아 거기 일곱 세 번 다녀왔고요. 세 번이나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돌로미티라는 데도 이제 걸으러 갔다 왔어요. 코스를 물어본 게 뭐 한강이라든가 어디를 얘기하실지 당연히 한강도 걷고요. 아 어디 가야 오빠를 볼 수 있냐고요. 오늘도 걸어오신 거예요? 오늘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디 같이 걷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티아고 쪽으로 가니까 자꾸 절대 못 만나는 곳. 이야 진짜로 좋아하시는구나. 걷는 곳. 네. 저희 집 바로 뒤가 우면산이어서 우면산? 우면산 굉장히 자주 가고요. 우면산 쪽으로. 양재동. 네. 그렇습니다. 액티비티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걷는 걸 좋아하지 액티비티한 건 좋아하지 않기는 해요. 자연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자연을 좋아하죠. 차분하신가 보다 성격이 워낙에. 차분하신가 보다. 근데 걸으면 좀 이게 마음도 비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래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캠핑가서도 요리 직접 하세요? 네. 와. 그렇지. 요리 잘하시니까. 네. 캠핑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요리 해주시니까. 한번 가시면 제가 요리해요. 예. 저 친한 선배님 중에 이준혁 선배님 계세요. 영화 많이 찍으시고 저랑 드라마 되게 같이 찍으시는데. 요새 영화 또 나왔잖아요. 그 선배님이랑 같이 캠핑 가서 저희가 또 시간 같이 보내고 오고. 캠핑도 뭐 산티하고 해서 하고. 이탈리아 가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 짐이 너무 많아져서 그건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슬기 씨는 취미가 어떤 게 있어요? 저도 걷는 거 좋아하고요. 집 뒤에 저는 북한산 많이 걷고. 북한산 빡센데. 그리고 뭐 가족들이랑 게임 많이 해요. 게임이요? 그냥 뭐 폰게임도 많이 같이 하고. 가족들이랑요? 네. 아니면 RPG 게임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아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저도 윤돌이 같은 거 하시는 줄 알고. 보드게임. 가족들끼리 게임한다고 그래서. 뭘 하시지? 루미큐브 뭐 이런 것도 하고. 야 그랬구나. 오 신기하다. 자 우리 슬기 씨를 처음에 알리는 우리 SNL 얘기를 좀 뭐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학자금을 갚으려고 시작한 거 맞아요? 갚으려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장진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해 주실 때 좀 화려하고 이런 멋진 멘트로 저를 꼬셨는데 그때 이제 멘트가 이제 학자금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그때 얼마입니다. 내가 그거 다 갚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네!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었죠. 그때 멤버였던 친구들이 다 잘 됐죠. 네. 오경표 씨, 권혁수 씨, 유병재 씨. 다 신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됐어요. 지금. 연락들 하고 지냅니까?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간간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정도까지로 뜰 줄은 몰랐는데 하시는 분 있나요? 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 재능이 있으니까. 네. 다들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계속 뜨기 전에도 금방 잘 될 거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SNL 나오시는 주현영 씨. 네. 너무 막 끼도 많고 잘하시잖아요. 제2의 김슬기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감히 뭐 제2의 김슬기라고 불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롤모델이래요, 슬기 씨가. 아, 그렇다면 참 감사한데. 어때요? 어때요? 연기 어떤가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훌륭하시죠? 정말 재밌어. 계속 이렇게 뭐 제2의 김슬기, 제2의 주현영 씨가 계속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잘 순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멘. 이게 원래 배우가 이제 꿈이었던 걸 이루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또 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작가님.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라디오 DJ가 꿈이었었거든요. 배그맨이 꿈이 아니고 라디오 DJ. 저를 보면서 누가 또 DJ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1621님이 정유로 배우님 거침없이 하이킥 하실 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곧 대학교 졸업해요. 못 받은 얼굴이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저만 바뀌었네요. 바뀐 얼굴 좀 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초등학생이 진짜, 어이구.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10년, 그렇죠? 10년이 정도. 이 캐스팅의 비화를 좀 알려주시죠. 제가 20살 때 오디션 본 것 같아요. 20살 때? 네, 이게 4차 오디션까지 있었는데 그때 거의 제 캐릭터가 한 400대 1?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쟁률 뚫고 되신 거예요? 네, 그랬죠. 운 좋게. 4차까지면 어떤 것들을 봐요? 처음에 그룹별로 오디션 보고 카메라 테스트도 보고 감독님 미팅도 따로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모여가지고 연기해보고 이런 좀 다양한 걸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비화를 얘기해주셨는데 웃는 게 예뻐서 뽑았다. 안 뽑을 수 없던 거지. 정미설로 안 뽑으면 안 된다. 와, 400대 1.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 400대 1에서 이번에 뽑히지 않으셨던 분 중에도 잘 된 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워낙 신인 배우분들이 거의 다 보셔가지고 이순재 선생님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도 선생님한테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제가 나무니 선생님이랑 이순재 선생님은 매년 찾아뵙고 어쨌든 제 첫 작품 때 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뭔가 기본기를 쌓고 뭔가 처음 경험을 굉장히 잘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순재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 중에 약간 가슴에 와닿았던 조언이나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연기 조언이나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연기만 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제가 첫 작품이니까 배우가 어떤 캐릭터가 잘 된다고 그 캐릭터에 안주하지 말고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매 작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라. 그래야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 도화지도 그림을 그리게 그려라. 아 나 와닿는다. 그러니까요. 아까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고 자라서 초등학생 했던 친구가 지금 23살이 됐잖아요. 선물 하나 뽑아주실까요? 네. 좋은 선물 남으셨겠네요. 자 1621님께 자 뭔가요? 그거는 뭐예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정말 정희루 씨가 죄송합니다. 똥꼬를 한참 보시더라고. 돼지고기가 정말 좋은 선물이었군요. 정말 좋은 거예요. 좋지만 이것도 되게 좋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아 똥꼬가 아주 저는 왼쪽에서 보는데 똥만 보이더라고요. 진짜 똥을 주겠다는 건가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이제 두 배우님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가족 마지막 홍보 좀 더 해주시죠. 저희 고속도로 가족 11월 2일에 개봉합니다. 따뜻하면서 좀 슬픈 영화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기 씨도. 네 저희 고속도로 가족 제가 부국제에서 처음으로 봤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런 작품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추천드리고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네 11월 2일 고속도로 가족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뭐 작품 하실 때마다 컬투수 많이 들러주시고요.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랄라시디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안 봐도 되니까 앞에 앉아있을게요.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찰리프스의 루저라는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